o 사실 꼰딧 하azu선 굉장히 힘들었어요. 배운 품긇 배우고 제가 하나의 다른 삶을 산 거잖아요. 다른 인생을. 이제 꽃잎에 나오는 소녀의 인생을 통해서 연기를 해야지 보다. 연기 말고 이 소녀가 되자. 카메라 의식 안 하고요. 그냥 이 소녀를 생활처럼 지내자. 그래서 촬영 기간 내내 거의 한 4개월 동안은 정말 정신나간 소녀같이 지냈어요. 그래서 우리 산에서 있잖여. 있긴 뭐가 있어. 있잖여. 나아가 김치 잡는 노래 잘 되잖아. 우리 할게 있어. 무대 생각해요. 오늘은 무대를 어떻게 해야 될까. 오늘은 춤을 한번 이렇게 해볼까. 무대 생각해요. 정연 씨는 어떤 강한 눈빛 있죠. 그 눈빛 연기. 그 눈매 약간 사이버틱하면서. 어떨 때는 이렇게 보면 만화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그런 얼굴이에요. 그래서 메이크업하기 아주 재미있어요. 안녕하십니까. 쉼이 가. 쩔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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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